여러분 안녕하세요 스위치아마이구아이 오늘은 몇날째에요? 네 나이 땀입니다 우리 다 열심히 했네요 오늘도 열공 해야겠죠 그러면 오늘 무슨 단어 나왔는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단어는 주다 밑은함으로 쩌 입니다 쩌 쩌 쩌 여러분 사실은 쩌 뜻 여러개 있는데 오늘 그냥 간단한 의미로 동사 쩌 같이 공부할거에요 여러분 저 무슨 뜻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으면 궁금하시면 이 링크는 클릭하세요 제가 여기 영상에서 설명했어요 좋아요 그러면 첫번째 의문 같이 보세요 엄마는 새 핸드폰을 사기 위한 돈을 나에게 주셨어요 비트남어로 어떻게 말해요? 네 같이 읽어보세요 맥쳐 엠 띠은 뭐 리액토야무으 한번 더 맥쳐 엠 띠은 뭐 리액토야무으 여러분 여기는 왜 엠 사워가세요? 이거는 이 동생이 상대방에게 말해요 상대방이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한테 동생이니까 엠 호칭 사워했어요 뭐는 저번 시간은 같이 공부했죠 사다 리액토야무으 뭐 새로운 핸드폰 엄마 돈 줘서 새로운 핸드폰을 사게 되었어요 너무 행복한데? 행복이죠 행복 저도 또 이 뭐는 뭐 리액토야무으 오케이 네 좋아요 두번째 의문 같이 보세요 그들은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더 주셨어요 이 문장 좀 어렵죠 베트남어로 어떻게 말해요? 네 맞아요 같이 읽어보세요 허다 저 중도이 템 thời gian 절이귤 번데 한번 더 허다 저 중도이 템 thời gian 절이귤 번데 저 템 템 요기는 더 주다 추가하다 란 뜻이에요 더 이상 시간 절이귤 해결 번데 문제 좋아요 이제 마지막 문장 같이 보세요 하노의 맥주를 두 병 더 주세요 여러분 이 문장 엄청 쉽죠? 다 말할 수 있으시죠? 네 어떻게 말해요? 네 뭐라고 해요? 저 앙템 하이비의 하노 한번 더 저 앙템 하이비의 하노 여기 총 5번이 아마 동생이라 호칭은 앙 사용했어요 사실은 베트남 사람들이 똘이 잘 쓰지 않는데 여기 문장 안에 똘이 많이 사용했죠 사실은 베트남 생활에서 그냥 가족 관계처럼 호칭은 사용해요 뭐 앙 엠 뭐 주 막 그런 단어들을 사용해요 똘이 잘 쓰지 않는데 어 저는 똘이 여긴 많이 성했네 뭐 그래도 책입니까 공부할 때는 외국인한테는 똘이는 편하지죠 그러면 이 문 다 다시 읽어보세요 맥 저 앙 비언 뭐 헉 다 저 중돌 템 저 앙템 하이비의 하노 응 좋아요 그럼 두 번째 동사 넘어가요 어 받다 베트남어로 nhận 라고 말해요 nhậ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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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 번째 예문 보세요 제가 문건을 받았어요 베트남어로 어떻게 말해요? 네 따라 읽어보세요 베트남어로 어떻게 말해요? 네 같이 읽어보세요 제가 문건을 받았어요 제가 문건을 받았어요 한 번 더 제가 문건을 받았어요 제가 문건을 받았어요 이메일은 베트남어로 email 라고 말해요 email 아니요 email 네 마지막 질문 같이 보세요 베트남 여행 비자를 받았어요 베트남어로 어떻게 말해요 이 문장은 쉽죠? 해 보세요 네 다시 읽어보세요 제가 문건을 받았어요 한번 더 제가 문건을 받았어요 예 제가 문건을 받았어요 제가 문건을 받았어요 네 좋아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 더 읽어보세요 세번째 동사는 보내다, 매트남어로 그의 라고 말해요. 그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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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번째 이름을 같이 보세요. 나는 당신에게 이메일을 보낼 거예요. 매트남어로 어떻게 말해요? 네, 읽어보세요. 또이 세그 이메일 쳐봐. 한 번 더. 또이 세그 이메일 쳐봐. 음, 좋아요. 이메일 쳐모모에게, 마, 친구에게, 너에게, 좋아요. 두번째 이름을 같이 보세요. 당신은 상품을 보냈어요? 보냈나요? 베트남어로 어떻게 말해요? 네, 따라 읽어보세요. 마, 나, 그의, 한, 주어. 한 번 더. 마, 나, 그의, 한, 주어. 여기, 나, 주어, 뭐뭐 했어요? 했나요? 라는 뜻이에요. 음, 그러면 마지막 이름을 같이 보세요. 나는 그의 여자친구에게 선물을 보냈다. 베트남어로 어떻게 말해요? 네, 같이 읽어보세요. 그럼 네 번째 동사 같이 보세요. 네 번째 동사는 가져갔어요. 베트남어로 가다. 베트남어로 망 라고 말해요. 망, 망, 망. 첫 번째 읽어보세요. 저는 현금을 가지고 여행을 갑니다. 베트남어로 어떻게 말해요? 네, 따라 읽어보세요. 한 번 더. 또이, 망, 태오, 띠앗, 띠앗 늑뻑. 네, 쑤앗, 한번 더. 또이, 망, 태오, 띠앗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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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robability. 음, 띠앗믑. 여기는 현금 라는 뜻이에요. 가져가요. 현금 여행하러 갈 때. 음, 좋아요. 두 번째 읽어보세요. 그 언니는 아들에게 선물을 가져왔어요. 베트남으로 어떻게 말해요? 따라 읽어보세요. 지의 망과 왜 저건 차이 한 번 더 지의 망과 왜 저건 차이 과 선물 망을 가져오다 망은 다른 동사 가다, 리, 오다, 렌 그리고 네, 돌아가다 같이 괴롭혀요. 방향으로 가져오다, 가져가다 그 뜻이에요. 그러면 마지막 질문 같이 보세요. 여행할 때는 약을 가져가는 것이 좋아요. 그럼 베트남으로 어떻게 말해요? 네, 따라 읽어보세요. 중단에 망태어 툭, 히리쏘릭 한 번 더 중단에 망태어 툭, 히리쏘릭 툭, 여기는 약 라는 뜻이에요. 망태어 가져가다 망태어는 출발할 때부터 돌아갈 때까지 항상 옆에 있어요. 가져가다 라는 뜻이에요. 그러면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세요. 또이 망태어 툭, 히리쏘릭 지의 망과 왜 저건 차이 중단에 망태어 툭, 히리쏘릭 잘하셨습니다. 그러면 이제는 마지막 단어 나올 거예요. 마지막 단어는 낫 입니다. 근데 저번 시간에는 낫 한 번 나왔는데 무슨 뜻이에요? 그 낫는 예약하다 라는 뜻이에요. 오늘 배운 단어 낫는 놓다 라는 뜻이에요. 따라 읽어보세요. 낫 낫 예문 같이 보세요. 나는 텍스크에 노트북을 놓았어요. 베트남어로 어떻게 말해요? 네. 따라 읽어보세요. 또이 다 닫 랍톱 lên 반 làm việc 한 번 더 또이 다 닫 랍톱 lên 반 làm việc 반 làm việc 일하는 책상 텍스크 라는 뜻이에요. 낫렬 많이 같이 사용해요. 위로 놓다 라는 뜻이에요. 좋아요. 두 번째 영문 같이 보세요. 그녀는 책상 위에 꽃병은 녹았어요. 매트남어로 어떻게 말해요? 매트남어로 어떻게 말해요? 네. 따라 읽어보세요. 꼬이 다 닫 못 러화 첸 반 한 번 더 꼬이 다 닫 못 러화 첸 반 러화 요. 꽃병이라는 뜻이에요. 하나 테이블 책상에 넣었어요. 그 뜻이에요. 좋아요. 마지막 영문 같이 보세요. 책을 책상에 넣을 수 있어요? 베트남어로 어떻게 말해요? 네. 따라 읽어보세요. 마 낫색 와우 자색 러컴 한 번 더 마 낫색 와우 자색 러컴 자색 책상 라는 뜻이에요. 낫라우 어디에 놓다 라는 뜻이에요. 낫라우 낫라우 응 좋아요. 그러면 예문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세요. 또이 다 닫 랍톱 lên 반 làm việc 고이 다 닫 못 러화 첸 반 bạn 닫 샥 vào 자색 러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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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수 있어요? 그 뜻이에요. 좋아요. 여러분 오늘도 다섯 단어 같이 공부했어요. 수업 끝나기 전에 복습해볼까요? 주당 뭐라고 해요? 쪄 입니다. 쪄 쪄 받다 녇 녇 녇 녇 보내다 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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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져가다 망 망 망 마지막은 놓다 낫 낫 낫 낫이죠. 네. 여러분 다 썼습니다. 그러면 오늘 배운 단어들이 외우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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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